여수 언니가 좋아하는 장블랑 젤을 샀어요 왜? 뭐 없어요? 아긴 맞아 구름이 약간 소구르 빵 그 껍데기 같이 생겼어 먹고 싶은 거 생각하겠다 반가보자 인도 인도 동영상 선생님 잠깐만 저쪽으로 봐주시겠어요? 네 그럼 나 보내줄 거야? 나 보내줄게 눌렀어? 응 나 안 봐도 돼 그래? 아니 이상하게 나오면 어떡해 구도가 마음에 안 들면 네 무화다 카르트예요 맛있겠죠? 여수 언니가 좋아하는 장블랑 젤을 샀어요 먹는다 응 아 귀여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뭔가 빵이 얇고 크림이 많을 줄 알았는데 되게 두껍지 빵이 응 그래서 타르트 먹는 느낌이 아니고 응 약간 응 응 응 이거 하나 맛있어? 응 응 으아 으아 으하 응 으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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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맛없는 걸 찍어도 돼? 맛없다고 하면서 이거 추워 왜? 추워 어때? 아 하긴 맞아 흐하 크림 맛이 안 나 저런 실패 무화가 안쓰다고? 무화가 안쓰다고? 내 쪽에 있는 거 먹어봐 아니 요거 요거 얘 먹어봐 뭐 다른 쓰지 않아? 아 에? 내가 한 거 할지 안돼? 까놀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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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쉬워요 맛있는데 내가 이제 맛있는 까놀레를 알고 있기때볼까 겉에가 덜 까딱하고 쫄까딱하고 쫄까딱해 응 겉에가 딱딱해 겉에선 바삭하고 안에는 쫄까딱해 응 응 응 응 맛있다 이래도 맛있다 그래 맛있다 맛있다 응 이거 맛있어 응 내가 구름이 약간 소구르 빵 껍데기같이 생겼어 나 먹고 싶은 거 생각하셨다, 그치? 아 저 구름 너무 귀엽다, 뭐야? 입에 넣고 싶어. 어머 문 좀 열어줬? 아, 잠시만요. 반가, 반가. 이또, 이또. 날씨 엄청 춥어요. 그치? 화도 돼, 피로. 잘 지냈어? 어, 화도 돼. 응, 안아, 안아. 땡큐 땡큐 친구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볼게요. 이런 한철 사이를 붙여가라. 너무 감사해요. 내가 한참 전화야. 이게 너무 감사해요. 이거 좀 가르쳐isa. 이거 너무 감사해요. 나도 안아. 나는 아, 안아. 나는 아. 나는 아. 나는 아. 나는 아. 나는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내가 아끼는 건데 이렇게 큰데 어떡해? 이게 어떻게 떨어졌어요? 난 떨어진 것도 몰랐어요 이게 어떡해? 가장 먼저 드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다음 보시는 게 홀드포크인데요 저 보시면 번위를 발라서 소스를 택시한 다음에 버겁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베이컨이나 소스는 저희가 진짜 편안한 거고요 소세지 같은 경우는 살짝 매콤하니까 저번에 음식들은 치킨데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짱마 안녕 동영상 으아 무서워 언니 이거 무서워 언니 이거 무서워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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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선생님 저희 촬영해야 돼요 선생님 선생님 잠깐만 저쪽으로 가주시겠어요? 저희 촬영을 해야 돼서 선생님 아 맘에 들었나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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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고양이가 지금 단택 당했어 안녕 안녕 여기가 어디게요 오늘 날 진짜 너무 좋다 오늘 날 진짜 너무 좋다 제가 반포대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곳이 바로 반포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한강 도착 제가 이렇게 한강 온 김에 운동할 것도 챙겨왔거든요 이따가 더 재밌게 운동해보려고요 하하 아 진짜 누굴 그렇게 유혹하는 거 같아 아니 안 나왔어 어 나와 나와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네 necessitate 아 아 으 아 아 아 으 네 흐 너무 맛있어 이상하게! 이만 오면 라면 땡겨 나도 먹어볼래 안전한 게 있냐, 심지어 어디야, 물론 진짜 나 마지막 라면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음~~ 너무 맛있어 한강한 라면이네요 한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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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뭐 하시나요?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, 무슨 정리를 하시나요?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이신지 이 땅의 재질 온도, 습도 불빛의 세기가 저를 도와주지 않네요 심장이 어떠신가요? 굉장히 착잡하고요 이러려고 이 무거운 걸 여기까지 들고 왔나 가볍지가 않거든요, 절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많이 걸렸어요 웨이트 운동하셨네요 오늘 되게 기대했거든요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안 도와주네 하이 이거 어떻게 가져왔어요? 하이 여기 arriver 하루가 이번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